디포에스의 최대 연사인 11연사 세팅에 JPG 최고 화질 상태에서 연사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착된 메모리 카드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90MB CF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연사 속도가 최대 저장 매수가 200매이기 때문에 200매 촬영 이후에 바로 종료가 되는데요. 200매 촬영이 끝난 이후에도 메모리가 저장이 되는 속도에 따라 바로 연속적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포맷한 상태에서의 진행인데요. 추가적으로 촬영을 많이 실시를 했지만 200매까지 연사 속도에 끊김없이 CF 메모리를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포에 비해서 저장 처리 속도나 저장 속도가 보다 더 빨라졌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